안녕하세요. 앤믹스의 릴리, 앤믹스의 설렌입니다. 저희의 폴 꾸집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 번 꾸며볼까요? 시작해봅시다. 아니, 이거 진짜 앤서가 있잖아. 앤서가 있잖니. 그러네. 헐. 저희 앤서가 돌고래거든요. 나 무조건 써야겠다. 진짜. 너무 귀여워. 저는 이번에 파란색 테마로 갈 것 같아요. 뭐야, 너도야? 우리 토이스타! 약간 앤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연습생 때 개인기를 막 생각해야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기를 영상 찍고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전 기억나요. 솔륜이 다이어리 꿈이라고 말해서 이제 개인기 영상 딱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다이어리를 꺼내서 스티커 딱 긁어 모아가지고 언니 그때 개인기 뭘로 했었죠? 나는 테이블 오피스트 노래 노래 맞추기 1초만 듣고 맞추기랑 맞아. 빠른 랩? 맞다, 맞다. 오늘 촬영 어땠어, 설륜? 저는 오늘 되게 다양한 옷들도 많이 입어보고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무대 화장보다 훨씬 연한 화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너는 그런 무더와 다른 거 해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언니도요. 너무 예뻤어. 언니도요. 해서 보는데 너무 예뻤어.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 제 스타일의 의상들이 많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같이. 그리고 솔륜이랑 같이 하는 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리본 달아있는 거. 리본. 오, 어떻게 이렇게. 아, 그거 봐. 맞아. 선 색깔, 그거 진짜 예뻤거든. 좋아요. 어때, 나랑 잘 어울리지 않았어? 네, 진짜 잘 어울렸어요. 언니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반팔티에다가 치마, 치마바지를 입었는데요. 그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뻤어요. 힙했어요. 저희가 예전에 같이 둘이서 라이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때 저 한 명을 못 정해가지고 뭐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하다가 진짜 어떤 천사 같은 앤서분께서 저는 눈설자를 따와서 눈 하고 윌리언니는 핵합꽃 해서 눈꽃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천재세요.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맞아요. 휴대전화가 잘 지어서 저희 앞으로 릴리와 설윤 유닛 활동을 하면 맞아요. 무조건 눈꽃즈로 저희 최근에 OST도 냈었거든요. 두 명에서. 그래서 그것도 눈꽃즈 활동이었어요. 맞아요.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륜과 릴리는 러블리한 거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맞아요, 언니 러블리하잖아요, 언니 아, 아니야 설륜이 러블리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완전히 러블리 말고 약간 맞아, 살짝 시크가 들어간 살러 살러, 살짝 러블리 저도 드레스 같은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앤서에 대한 사랑 아, 그쵸 그건 무조건 겹쳐 안 겹칠 수가 없죠 이 분 끝난 거 같아 언니 거요? 언니 거 끝... 언니 거? 릴리 거 끝난 거 같아요 네, 좋아요 일단 소개할게요, 제가 꾸민 거 파란 색깔 테마로 한 번 꾸며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돌고래 앤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릴리, L-I-L-Y라고 썼고요 나머지는 귀여운 꽃 스티커, 하트, 블루베리 되게 파란 색깔인 거 다 붙였어요 잘은 못 꾸몄어도 그래도 알록달록하게 나름 열심히 잘 꾸몄으니까 받는 사람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랑을 함께 보낼게요, 진짜 여기 제 모든 사랑을 다 담아야겠다, 지금 바로 사랑아, 담아 들어가, 들어가, 사랑 들어가 그럼 이 사랑을 받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저도 그러면 다 꾸몄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앤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래를 타고 있는 토끼 스티커를 붙여줬는데요 여기서 토끼는 접니다 앤서를 타고 있는 토끼예요 여기에 공돌이도 두 개 이렇게 귀엽게 붙여줬는데 앤서랑 앤믹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오케이 오케이 짜잔 눈꽃쥬 예이 눈꽃쥬의 셀카 폴라로이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의 폴라로이드를 잘 꾸며보았는데요 네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마리클레르 화보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